하루에 한 챕터라고 했으니까 이름 뭐지? 더 더 라브라브 도깅 어딨어 여기다 아 러브 지금 젤리로 바꿨잖아 젤리로 바꾼지가 언젠데 라브라브 라브라이브 토까이노 로브라이브 까마구야 30프레임 고정해줘 폰싱크 안받아 님 폰이 꾸져서 그래요 가봅시다 오늘은 개구리다 토깽이 코 고양이 오늘 오리온자리랑 하나 남았네요 알리스오니 1마냥 감사합니다 아 다크우드 그래 다크우드 해보자 돈 싸부는 뭐야 2만냥이다 합쳐서 이 지역의 온도가 절대 온도에 가까워지고 있어요 추위를 조심하세요 난 젤리 머신이라고 뭐야 뭔가 이상한데 잠깐만 왜 뭐야 젤리가 아니구나 어제 저장이 안됐나보네 가난한건가 젤리 천상의 눈밭 쉴드를 맡아라 Generation 지내 해외 옥 옥 파워보석이네 고향아 전투모드다 왜왜왜 그걸로 왜갔어 어째 죽되겠다고 전투모드 고양이 피가 엄청 많이 닫아 피가 엄청 많이 닫아 빈보석이네 아 헷갈려 이씨 빈마토가 짱이네 파워네 파워실드로 이 문제가 그거다 위치가 헷갈려 회전하다보니까 지금 헷갈려 부스터 와우와우 이건 아닌데 탈출가 다가 이제 한마리 구했어 이제 한마리 구했어 아 이제 털어딛고 있어 야 벌레가 털어딛고 있어요 빈마토 준비 발사 회전 회전 아우 진짜 여기 바람이 아이씨 쉬드 제대로 쓰라고 냥냥아 아우 역회전으로 출력 집중이라 아이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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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음 으음 아잘 아으 어디까지 오는 anx 양양아 잘해라 아우씨 와 주퍼맞았어 이거 뭐야 핀보석이네 야마토부터 풀업이다 써볼까 한번 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 죽고 오케이 이런식으로 역회전하면 되요 그죠? 역회전해서 하나에요 완전 몰빵하셨어 양양아 양양아 으아악 꼬막이 죽어요 빔빔 꿀이다고? 제대로 안쓰어서 그래 야야야야 양양아 한 대 세잖아 니 준비를 하라고 아우 저 아우 젤리 이거 헷갈리네 다섯마리이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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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터진다 어 터진다 아니야 쉴드에요 쉴드 그냥 위에 막아야돼 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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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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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갈게 아니라 저 잡으면 저 주잖아 워어어어 아 냥냥이 야 저 묵묵이로 바꿔야지 안되겠어 까멍이를 데려와야지 네 아 출력 진짜 약하네 아 출력 진짜 약하네 어어 오 잠깐 야 이거 뒤로 뒤로 터나는게 문제네 장점만 있는 구성은 아니네 애매하네 빔이네 그 눈빛기 호연 꼬리 흔들고 있는거봐 야 여기구나 뭐야? 이것도 그거야? 아니 부딪혀도 상관없는거는 약간 중립적인 지형? 그런거 괜찮고 운석같은거 맞으면 피 달아요 별로 의미가 없어 그래서 원래 우두산이 낫던거 같애 얘 효율이 별로 안좋아 쉴드를 빨리 달아야돼 앞에 전면부에 쉴드를 달아야 몸통 박치기를 어떻게 하지 오 세마리 있다 여기 오! 운전이 힘드네 헷갈리네 이거 전투모드 냥냥이 아 아 뿌셔 냥냥아 쉴드모드 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 살만하냐구요? 아니 쉴드가라니까 왜 절로가있지? 죽었네 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 하트 개꿀 하트 개꿀 하트 개꿀 어플피 아 아 아 바람이 쓰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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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마토 쏘면서 회전줄 수 있다는거 다른것도 회전되는데 쓰읍 여기가 문제되데 여기가 쓰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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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 뭐 이렇게 많아 우와 저거 맞지? 골로 가있다 안으로 들어가자 일단 여기 있다 쉐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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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가자 나가자 두 마리만 더 먹으면 돼 반탄력을 이용해서 어 잠깐만 이제 안되겠다 기다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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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우 뭐야 아 하나씩 따로따로 다 나눠져있어 아 싸지 나눠져있어 오오 수고햄마 오마이갓 나 개무시해 근데 북쪽은 유출이다 뭐지 뭐지? 굶속이네? 굶속 쉐드 뒤졌다 이제 나를 막을 자 누구인가 야야야야 따라가는게 너무 느리잖아 야 너 가만히 놔둬 그거 맞지지마 내가 알아서 파프를 할거야 이때로 붙어볼까? 주포와 쉐드의 조합으로 딜로 극복하겠어 매드맥스다 매드맥스다 충각 거기 충찬데 충차 거기 하나 있겠구만 덤벼라 덤벼라 야마도 조준 발사 아 회전 회전이 못따라왔나 자식 차라리 이거보다 이거는 빛마토도 좋은데 파워야마토해도 되겠는데 파워야마토 한다음에 내가 약간 컨트롤해주면은 벽에 처박처박진 않을거야 라브라브 사랑이 충만해요 김충만선생님도 일단 보석을 먹어놔야돼 다음 턴에 쉽게 진행하려면 아이템이 없어 아이템이 없어 뭐냐? 빔이네 아 빔 빔철태가 났는데 어차피 2단계 갈거니까 빔 빔야마토 일단 다고 토치? 가스토치 출력 센거 같아 이거 이게 낫겠다 후방관대도 되고 오우 출력 개쎄 지져버려 지져버려 이 녀석 이 녀석아 진기여주만 부스턴 온 아아아아아아아아 출력은 그대로인거 같은데 그냥 견제능력만 생긴거 같죠 무스터 부스터 센거같아 오오오오오 야 아니 이럴수가 미사일 차단 시스템 있어 뭐 엄청난데 후방견대 능력이 오오오오오 탄사 열수적미사일도 가볍게 회피할 수 있습니다 오오오 이거 가는 게 아닌 것 같은데 너무 시간 오래 끌었어 가야 돼 이제 측면 측면 방어만 좀 두텁게 가능해 가능해 측면 방어만 두텁게 할 생각이 났어 옆에다가 철퇴 철퇴 하면 돼 철퇴 철퇴 쌍철퇴를 하면은 그 철퇴가 미사일을 막아주거든요 아래쪽 가볼까 체력이 이 정도 남았는데 아 그냥 가자 어차피 구석은 나중에 사고도 넘치니까 괜히 오바떨다가 뒤지면은 남아주면 아아아아아 충차다 덤벼라 아 가도 되겠는데 아 그냥 가지 말까 앞쪽 철퇴 아 이미 이미 쉴드가 있는데 뭘 또 달아요 앞쪽에 이제 뭐 달지 궁금 고민해봐야겠어요 앞쪽에 미사일 달아도 될 것 같고 아니면은 빔 철퇴도 괜찮을 것 같고 아래에 에 resident 빔 철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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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우 좋아요 빔 철퇴 다음 업그레이드 100 남았다니 근데 이제 업그레이드